달장동 개발과 관련해 5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가 사업권을 따낸 직후 화천대유에 5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박 전 특검은 김만배 씨 부탁을 받고 인척에 돈을 받아 보낸 거라고 했는데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.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. 박영수 전 특검이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 법인 계좌에 5억 원을 송금한 시점은 지난 2015년 4월 초. 화천대유가 대장동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일주일 뒤입니다. 박 전 특검은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아 다음 날 화천대유에 이체했습니다. 박 전 특검 계좌를 거친 5억 원이 사업 초기 화천대유로 유입된 건데 관련 정황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도 등장합니다. 2020년 4월 김만배 씨는 정 회계사를 만나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 전 특검 통해 들어온 돈이라며 인척 이 씨에게 도움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. 또 김 씨는 이 씨가 박 전 특검 딸에게 줄 50억 원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고도 말한 걸로 녹취록에 나옵니다.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이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을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박 전 특검의 오늘 해명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. 5억 원은 김만배 씨가 이 씨에게 빌린 돈으로 자금 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김만배 씨 부탁으로 계좌만 빌려줬다는 겁니다. 차명 투자 시비를 자처할 수 있는 궁색한 해명으로 김만배 씨와 이 씨의 돈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내용 또한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던 석 달 전 입장과도 배치됩니다. 검찰은 박 전 특검을 거쳐 화천대유에 들어간 5억 원이 실제 누구 돈이고 또 어떤 용처로 사용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. SBS 홍영재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아멘